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본인을 위해 목숨을 건 윤석이냐, 첫사랑 3자 정하냐, 나라면 과연 선택은 누굴까요? 저는 첫사랑 3사죠. 역시 박보검씨. 영상편지 한번 갈까요? 잠시 후에 만나시겠지만. 저 잊지 마십시오. 뵌 것 중에 오늘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.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진짜로. 붐바스틱 한번 쳐주세요. 오늘 기분 좋게 신나는데. 깜찍한 유지연 씨표 붐바스틱. 진짜 예쁩니다.